자, 이 둥근 원반이 미공에 들어가기 위한 열쇠인 것 같습니다 그가 기다린다 진짜? 진짜 미노타우루스랑 싸우는 거야? 이런 퀘스트가 기다리고 있을 줄은 상상도 할 수 없었어 상상도 못했는데 그보다 잡을 수 있을까? 그게 문제지 표적이 플레이어보다 현재 2레벨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40레벨 찍고 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에류만토스의 멧돼지 먼저 잡으러 갑시다 멧돼지야 멜리도 있다 엘리스 올림픽의 유래 자, 여기다 뭐지? 얘도 칼리스토 칼리스토 칼리스토의 멧돼지랑 비슷한 패턴 비슷할 것 같은데 안 일 나나? 안 일 나나? 4 4 4 5 5 5 5 5 6 5 5 5 5 5 6 6 7 7 8 9 10 10 11 11 12 15 16 12 12 12 13 1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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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16 16 16 16 17 17 16 16 20 18 18 20 20 20 20 음... 야이야이 동물들아 제발 좀 짜져라 뒤지기 싫으면 자 이제 하이에나만 남았네요 에류만토스의 멧돼지 가죽을 가져왔습니다 창 안썼는데 신들께서 제대로 된 선택을 하신 겁니다 마스터 아르테미스 장관 마스터 아르테미스 장관 iec 이제 헤드 머리까지 크로코타의 하이에나 게임 불감증이신가 보네 어쩔 수 없어요 그거네 나도 게임하면서 내가 재미없는 게임들 있어 근데 사람들이 재밌어한 재밌어 보인대 그런 경우도 있어 나는 진짜 거의 반쯤 의무감이 하고 있는데 너무 재밌어 보인다고 해서 샀어요 우유유 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게임 말고도 저도 게임으로 먹고 살고 있고 게임 좋아해서 하는 거지만 세상에 게임 말고도 즐길 수 있는 게 많으니까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제작사는 전투의 공격 Sergey 생각되어 보인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I need Archers! 이미! Grace! We're about to fire! Malaka! They are going to ramble! Will you smoke? Archers! We didn't leave! No! Through spear! Archers! Ready yourselves! Malaka! They are here to fight for us! Abyss! Release spear! Hold it! Take fire, Arno! Fight the forex! Ready your boss! Grace now! Steady your aim! Everybody, break! They're set to loose! Arno, you're coming! Open the forex! We're out of danger! Prepare to force! Follow me! Follow me!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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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로차아 팔로차아 자 이렇게 해서 멜란토스 잡았구요 그것도 있고 용병들이 데미지를 많이 줘요 용병들도 레벨이 높아가지고 자 이제 다음으로 얘 한번 볼까 얘가 아마 애개의 신들 중에 가장 현자 빼고는 가장 센일텐데 몇 레비인가요? 38레비야 얘가? 미틸렌의 상어 조다는 많은 것을 요구했고 그 대부분의 사항은 극비에 붙여졌습니다 교단이 감추고자 하는 것을 들을 숨기기 위해 미틸렌의 상어는 어떤 수고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로서는 다행히도 바다가 큰 도움이 되어주었습니다 그 어떤 물건이나 문서도 심지어 적의 시체까지도 무엇이든지 가라앉혀버리기만 한다면 그대로 바다 아래로 잠겨들어 역사에 스치워버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역사에서 그렇다네요 히테라 객사 저도 무병장수 하고 싶어가지고 술 끊고 열심히 운동하고 근데 멘타는 더 쓰레기가 돼가고 왠지 더 피곤하고 그러고 있네 어? 용병 늑다리 총각 퀴라이오스 45레벨 퀴라이오스 이 자는 젊은 시절 머리가 벗겨진 후 늑다리 총각이라고 놀림당하는 데 지친 나머지 자신은 놀리는 자를 모두 죽이려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별명은 변함없이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왜 슬프잖아 너 왜 이렇게 슬픈거니? 아주 끝없이 슬픈 친구구나 그 고대 로마시대에 그런거 많았잖아요 대머리 아니면 뭐 가이사르도 대머리여가지고 그것때문에 놀림받아 민감했다며 그렇죠 그 자막도 소스 하나 만들어가지고 넣어야되는데 그 자막도 소스 하나 만들어가지고 넣어야되는데 유튜브스럽게 유튜브스럽게 하이에나 자 가봅시다 크로코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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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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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들어가냐 진작에 잡았어야 되는 걸. 끝! 좋아. 뭐 이틀만에 잡았네요. 자, 희생재단. 자, 이제 돌아가가지고 그놈의 아르트미스 퀘스트 마무리 지으면 되겠습니다. 희생재단. 네, 만원우원 감사합니다. 까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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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마리아. 저의 사리사의 굴리 아르트미스 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아갑시다 일단 뭐지? 어? 다푼의 위치가 바뀌었네 아이씨 야 야 왜 하필 또 여기야 더군다나 46에서 50레벨 존을 나 갔다 올게요 석화성 넘치는 사랑입니다 별로 사랑이 넘쳐보이진 않은데 구조가 네 못날나요 이 게임은 페가수스도 못납니다 무려 18,000원짜리 너 왜 여기로 옮겨왔어? 찾느라 고생했잖아 자 당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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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날 수 있으니 위험치만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크로코타 하이에나 가죽을 가져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 잠깐 진짜 뭐 메두사 같은 거라도 나오냐 자 마스터의 아르테미스 2바 무기 전기 무기 아 얼마 30 39레벨 역 전기 자, 이제야. 자 이제 아르틴 세트 하나 또 모았네요 대체 마지막 시험이 무엇이길래 여 사냥꾼만 직접 설명하는 게 좋을 거야? 아르틴 세트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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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히 다푸네한테 다푸네를 나한테서 뺏어가지마 다푸네 어디갔어 일단 불러와봅시다 난 이거 용납할 수 없어 신들께서 원하신다면야 제 마음을 공부할 수 없으며 아르떼미스 내 손에 있는 것이다 타픈이 내 마음은 너에게서 하지만 아르떼미스에게 이곳은 이것은 너무 쉽다 다푸네를 처치해야 돼 야야 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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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푸네 기다려 좀만 기다려줘. 내가 말 랩 짓고 돌아올게. 자 일단 그러면은 자 일단 또 다른 퀘스트들 자 일단 이 두 지역도 아직 안 가봤으니까 한번 가봅시다. 네 키오스 키오스? 아니 키오스 또 뭐야? 이름이 조이야? 엑스레를 눌러 조이를 피하십시오 흠 그런 식으로는 안 돼요 안타깝게도 그런 식으로는 안 됩니다 자 다시 사람이 책임 못질 행동을 함부로 하면 안 돼 아마 못 끝낼 것 같다. 저거 그대로 계속 저 상태면 자신이 없어 끝낼 수 있어. 끝낼 자신이 없다 마비와살도 레벨이 돼야 먹힌다니까 마비와살도 레벨이 돼야 먹힌다니까 자 여기도 핏포인트 하나 있다 그리고 퀘스트도 있다 역시 마비와살도 레벨이 돼야 먹힌다니까 아스테리온스 아스테리온스 뭐 나중에 먹으면 되죠 미노타우루스상이야 흠 흠 흐흠 흠 소궁둥이 요키야 맛있죠 모둠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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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퀘스트 또 3개 하나 생겼네요 용맹한 퇴각 미노타우루스의 힘 환성적인 미노투어 미노투어? 미노타우루스의 건강상품도 있어? 이 시기에?